그린치즈 이거 맛있어 우리 예쁜 조카랑 같이 사는 사람이랑 우리 언니랑 저랑 이렇게 커피 마시러 왔어요 우리 언니가 요즘에 밥도 잘 사고 커피도 잘 사고 요즘에 왜그래 언니야 자꾸자꾸 사주고 오래오래 살아 자꾸자꾸 사라가면 안돼 아니 그러면서도 내가 살게 이러면 또 언니가 내가 살게 이러대 요즘 왜그래 페퍼민트 페퍼민트 차 응 응 얘는 카모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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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퍼민트 페퍼민트 상관없어 그래 언니야 지금 나이가 몇살이라고 그거 못여오면 어떡하노 에이 금세 돌아서 모든 사람들 많아 나는 그대로 또 머리가 아예 쓸만해서 그치 그건 그렇다 그치 그래서 밥 금방먹어도 또 먹으면 장모사랑이 넘친다 장모사랑이 밥잘먹었어 김사방 그래 이게 뭐죠? 빵 안에 뼈가 먹어야지 다 치즈에요 그냥? 어우 맛있다 다른데 맛있어 그거 같애 치즈 케이블 빵 안에 치즈 떡볶네 떡볶네 아 이거는 안 짜게 된다 짠 오늘도 즐거운 하루 은혜야 고마워 잘 마실게 사주사주 아니 안 짜 아 왜? 안 뜨거워? 은혜 돈이 없어 은혜 가면 돈이 많은데 내 동방에 돈 없어 내가 사줄게 뜨거워서 못 먹겠다나 야랑야랑 비싸다 아 근데 차는 뜨거운거 아 차는 뜨거운거? 차는 뜨거워 여름에도 뜨거워졌지 지금 기즈방을 하려고 먹는거 이거 얼음이 안좋아 금방은 먹는듯이 시원하게 좋은데 위에 굉장히 부당하고 안 좋은거야 언니 이거 뺏는거야? 30만원 뺏는거 안돼 병원에 가야 돼 구워 같다니까 응응 진짜 니 괜찮애야 안해도 돼 요즘 화장을 했잖아 불안 나아가지마 여기에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응응 오래됐어 그러면 이제 응 귀걸이가 하하하하 귀걸이가 이만큼 길게 있노 응 매워 이거 한쪽만 안 넣어라 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고 응 이것도 유행이다 응 요즘엔 누가 똑같은거 같이 하는데 다르게 해야지 백띠사지 백띠사지 백띠 이거 허리띠 있어 이거 있는데 좀 굵게 해야되나봐 그거는 이렇게 자꾸 풀려 이렇게 잠금장치가 풀려버려 배는 한 50돈 해야되겠다 50돈? 50돈으로 안되지 아니 배둘레가 얼만데 배둘레? 무거워서 어떻게 다니는데 할 수 있지 뭐지? 할 수 있지 50돈 뭐 목걸이 30돈 해야되겠는데 아니 배둘레가 길기 때문에 50돈 해야되잖아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새로 해야되겠다 음 그렇게 14K로 해서 좀 굵게 하면 되잖아 18K에 14K에 그게 없어 18K? 근데 요즘은 그 값 엄청 올랐대 그래도 지금 사놓아놨던 본데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아니 다야야 이거 다야 맞네 아니 진짜 맞다니까 3분에